네, 봐주시고요. 2부, 2부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2부, 2부는 이렇게, 2부는 이렇게. 네, 자, 이랬습니다.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저희가 지금 2부 사이입니다. 오른쪽, 상자 아래. 네, 이어서 왼쪽. 네, 왼쪽. 네, 살짝 아래 더 봐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네,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수님, 여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수님, 여수입니다. 네네, 자. 네, 선배님들이랑 재밌게 오게 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선배님들의 멋진 무대 최대한 예쁘게 소개하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 다들 10시 좀 준비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가야 될 때 MC를 맡겨주셔서 정말 답답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가야 될 때 MC를 맡겨주셔서 너무 잘 모르겠고요. 어, 진짜 진짜 피해가 있으면 하실 때 여러분, 생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오른쪽을 봐주시죠. 오른쪽. 네, 벌써 오른쪽. 네, 보니 자유롭게. 네, 네. 자유롭게 보이시죠? 네, 들어가네. 네. 에리지 시작. 안 보겠습니다. 어, 에리지 시작. 아, 아이 시작 오신데, 네. 네. 자.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특별하게 우리 MC를 1봉이 2봉이 2봉이 나눠서